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물을 쏘면 더 잘 도세요 맞아요 물을 쏘면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식대랑 그런 건가 봐요 아 나도 먹고 싶어 같이 오늘 물의 양이 정해져있다? 저희 타입에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저희가 이 물에 걸맞게 최근에 컴백한 노래가 있죠 모찌 아션분 누구야 나 최고다 최고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을 야심차게 노리고 풍놀이 한 곡인데요 아주 지금 이 여름의 느낌을 아주 속속히 잘 내주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행사올때마다 여러분들이 물에서 한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 노래 나오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노래는 풍덩 중에 풍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많이 쏘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트 미리 마음가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가사 그대로 진짜 풍덩이에요 풍덩 내려가서 인사해도 돼요? 어 그러게 요청하고서 일단 되나요? 되나요 아니 아니 제가 물을 마지막으로 야 뭐야 뭐야 저기 학생분께서 어 이거 뭐야 지적맞아 최고 최고 잠깐만 물 안 쏘실 때 인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한 번 가요 그럼 아 지금 인사제인 우연 안했대요 밑에서 한 번 여기서 하세요 아 아 저희가 한번 가줘요 오늘 오늘 진짜 그쵸 오늘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 순간을 사진으로 넘겨놔도 될까요 네 저희 선생님 같이 가요 혹시 저희 울려도 되나요? 울려도 돼요 남는 거는 뭔가 사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추억을 한 번 저장해도 될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거 봅시다 사진 한 번만 만들고 싶다 네 카메라가 없다고 자 잠깐 또 물을 또 드린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사진 한 번 찍으신다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제서들이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우리 어 좋아요 여기도 있고 맥스 관계자 빨리 올라와 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자 자 제가 해보시고 포즈 한 번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멋지게 한 번 촬영할게요 자 이렇게 또 이 춤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셋 둘 셋 셋 하나 넬 넬 둘 셋 넬 넬 넬 드디어 안 까먹어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저희의 진짜 까먹어서 못했거든요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돌려드릴 차례 바로 가요 소개 누가 해줄까요? 했어요 했어요 바로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응을 보고 좋아할 거예요 반응!